오렌지족 카펜 1집 지역인 피카소 거리가 생겨났고 이 거리는 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파티 문화가 유입됩니다. IMF때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점차 사라졌다가 외환위기 동안 외국 여학을 했으며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고소득 전문직으로 변신해 돌아옵니다. 귀국한 직후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곳이 청담동입니다. 악구정은 헤이즐넛 청담동은 에스프레세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당시 오렌지족들을 흉내내는 아류집단 킹깡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짝퉁용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고급차는 렌트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조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악구정인지라 짤막하게 소개를 냈고 나머지는 엔딩 부분에서 더 소개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영화의 배경이 악구정인지라 짤막하게 소개됩니다. 어디 다쳤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사올게요. 아저씨 저 모델들 갔어요? 형 낮에는 죽는 줄 알았어. 누가 증권회사에다 총을 갈겼거든. 모델 기집이 하나 찍었는데 쫙 빠졌어. 도시애 같아. 벌써 엮었냐? 모델에서 해서 이름은 알아놨지. 어제도 날방 오박세였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분위기 잡을 때는 리드가 중요하죠. 길거리에서 오돌오돌 떠는 거 재밌어? 수입구매 10%면 결정하죠. 나가서 점심할까? 약속이 있어요. 계약서 보내주세요. 푹 쉬고 가. 또 만났네. 난 몰라요. 디자이너라 할까. 네. 어? 아. 경기야, 경기야. See you later. 박하우. 오. Ah. 잘 부탁해요. 아 예, 열심히 해야죠. 디자이너? 희망사항이라는거죠. 오늘 집에 가야돼. 먹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아? 어휴? 으휴, 으휴. 좀 다른거 없소? 맨날 그게 그거. 라고 재미없다. 좋은 아빠는 알지?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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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다 하네? 잘 있었어? 계산하시죠 너무 힘들게 살지마 내 전화번호 알지? 하루 얼마나 벌어? 대중 있나요? 네 20만원 줄이다 하루 일일까지 안 먹는데 알았지? 아휴 대해서리 날씨가 저녁 더 뺏기 이리 안을 그가 막혔어. 날 도중에 지급하더라고. 전화를 걸어서 왜 장부에 속이냐는 거야. 곧 또 새벽 5시에. 사장님이? 진정해. 떠는 거 봐. 준표 씨도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튼 방으로 들어가자. 추운데. 기가 막혔어. 우와 좋다. 왜 앉아. 춥지? 발로. 무슨 소리야? 난 여자는 관심 없어. 뭐 혜지 씨 정도면 몰라도. 응? 응? 나가자. 나 기본 전화는 해야지. 응? 장부 틀린 건 잊어버려. 내가 책임질게. 응? 그래? 그래. 내가 책임질게. 정말? 응. 뭐야? 이게 키스야? 계산 차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라고 했지. 어? 어떻게 했지? 이거 얼마예요? 세일인데 또 디스카운트를요? 이거 얼마예요? 세일인데 또 디스카운트를요? 우리 테이블에 신경 많이 써줬잖아요. 왜? 저거? 또 올게 아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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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복학이나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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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문화평론가 남해성 선생님을 모시고 신세대 문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개성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저사람 티비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교수야. 안영숙씨, 거기 기억하지? 너무 기다리게 하지마. 김혜지가 될 수도 있던데, 우린 말이야 서로가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 이리와. 약하는 놈 아냐? 아, 설마. 아, 설마 해봐.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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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네? 또 왜그래, 형? 아이스! 형! 불 재밌어요? quo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